안녕 여러분, 러비입니다! 다들 새해 설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번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짠! 출입 갖고있어! 저는 이번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짠! 이렇게 선물을 챙겨왔는데요. 한번 가족들이 제 선물의 반응이 어떨지 같이 지켜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으로 한 마디 가주세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그래. 이거 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네. 바로 녹용입니다. 오! 제가 가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녹용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기존 어미핀 때문에. 어미핀 때문에. 어미핀 때문에. 부전 녹용인데요. 이게 송예 선생님이 권고하시는 아주 유명한. 녹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뜯기 좋게 홈이 나있어서. 손으로 쉽게 뜯을 수 있을거에요.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드셔봐보세요. 오! 원샷!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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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걸 오전화가 이렇게 준다고? 한약! 한약 먹는 것 같은데. 건강했을때면은 맛없는 맛. 건강하지 않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아주 건강해지는 맛. 이 가족들은 여기서 이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민폐르키차 죄송해요. 완전 쌩얼. 엄마. 녹용 먹어본적 있어? 녹용... 아니다. 한 그릇 먹어본 것 같아. 에우로 된거. 나랑 같이 먹자 이거. 나도 태어나서 녹용 처음 먹어본거거든. 아 녹용 그때 하필 너는 열이 아프다. 홍살먹었을때 열 나는 그런 식으로 녹용이. 녹용이 그런 느낌. 맞아. 녹용이 몸 찬 사람한테 싶대. 냄새가 괜찮은데? 아 냄새같은 냄새다. 어 이건 그 냄새다. 그 한방만 나도 사탕. 홍삼. 홍삼. 어 그러게? 홍삼 캔디 냄새가 나. 그 향삼이 아니라 진하게 달인 그 향. 그 맛. 생각보다 안쓰네? 아 괜찮다. 어 커피도 좋고 좋네요. 그리고 이게 부산오유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다들 초기잖아요. 아직 부산오유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여서. 이거는. 순. 부산오유가 순이야. 그래서 좀 순해서 그런지. 아 그렇구나. 별로 안쓰다. 안쓰고 대단합니다. 괜찮네. 어때 연마에 힘이 나는 것 같아? 어? 우리가 지금 할머니가 이사해가지고. 계속 이사하느라 힘을 많이 썼거든요. 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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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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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 이모랑 할머니. 반가워 반가워. 안녕해줘 할머니. 쑥스러우시다가. 안녕. 할머니 안녕해줘요. 안녕. 영혼 없는 안녕. 할머니가 지금 안녕하는 거 보니까 힘이 없으시네. 빨리 드려야죠. 네. 할머니 먹기좋게 잘라줄게요. 네. 저랑 끝을 해봐요. 저랑 끝을 해봐요. 농경이요. 농경이요. 할머니 이게 사슴뿔. 사슴뿔로 만든 한방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슴뿔이요. 몸에 좋은 거니까 쭉 들이키세요. 이목으로. 감사합니다. 살살 드세요. 천천히. 내가 가슴들에게 영약을 다 주다니. 그러니까. 천천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엄선된 국내산 천연 재료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천연 재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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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공료. 감초. 통기. 상약. 상정. 맥불동. 시아벌. 이 좋은 게 아주. 꽉. 농축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하나 더 먹을까요? 할머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거 먹고 오래오래 사셔야지. 아프지만 오래오래 살겠지. 아프지마라. 우리 손 좀 갖다 주니까. 기분 좋게 살겠지. 맛있게. 할머니. 내 자신까지. 너무 쉬워요. 내 자신까지. 내 자신까지. 건강하셔. 건강하셔. 잘 챙겨야지. 응. 감사해. 뭐야 이분이 갑자기. 눈물 봤지 뭐야. 눈물이 날 것 같아. 채용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건강하고. 건강해. 한번 안구 끝내자 우리는. 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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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십쇼. 생일이 이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도 말고. 비는 되겠네. 비? 비주얼 비주얼. 짠. 우리 큰삼촌입니다. 안녕해 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있으실까요? 앞에서 우리 말하는 거 들었지 삼촌? 네. 이게 뭐죠? 노경입니다. 무슨 컨셉이야. 여기요. 노경 한번 드셔보세요. 자꾸 힘내시게. 자꾸 힘내시게. 눈을 감고. 어떠시죠? 한국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편집.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사슴이 러시아에서 온 사슴목에 뿌리를 내려줍니다. 힘이 나는 것 같나요? 우선 소화가 잘 됩니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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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능력도 있을 거야. 좋은 양이니까. 뻥! 끓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노력해서 오겠습니다. 신 컨셉이야. 가지 마세요. 그러면 혹시 기회가 됐다면 사서 드실 생각 있으신가요? 충분히 여력이 되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큰삼촌이었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러비의 선물, 설 기념, 선물 전달식 뭐라 해야 된다고? 임상 체험사술이었습니다. 임상?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이번 영상 러비가 준비한 가족들에게 주는 특별 선물 영상이었고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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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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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았어. 시끄러웠어, 우리한테. 어, 대단해. 대단해. 감사합니다. 비닐내기 비난할래? 비주얼 계속 신경쓰고 계셔. 먹었더니... 아... 뻥뻥 좀 더 하고 올게요. 자, 나중에. 2분은 나중에...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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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